뛰어난 지도력으로 한국 봉사의 팀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은 상패와 부상의 상급이 주요가 되겠습니다 선수들이요, 코치님께 전달한 편지를 직접 써왔다 왜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웰컴 로이드 코치님께 코치님은 저희에게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애정어린 조언과 가르침 덕분에 훈련 과정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MILL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